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의가 5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의가 5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아 짧은 구절, 네 구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갈지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자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위로와 심히 경험되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하죠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원래는 꾀꼬리 같은 목소리인데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바로 소망을 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소망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막연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언제 이루어질지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이유도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에 역사하실지 그 누구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진 현실 앞에서 슬픔과 애통함을 고백한 이 예레미야 애가는 오늘로 끝이 납니다 그동안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예루살렘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너희들이 강해서 너희들이 힘이 있어서 너희들이 능력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이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남유다 백성들이 범죄하고 그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시자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찬란했던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제서야 남유다 백성들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라고 스스로의 모습을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의 이야기였습니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보여주는 반복되는 패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평안 속에 살아가던 우리가 욕망과 욕심으로 죄를 범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를 저지른 우리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비슷하고도 반복되는 패턴들이 끊임없이 구약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때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물 흘리고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쏟아내는 회개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냥 지켜보고만 계시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려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회개만 한다면 만사오케이는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심판도 하시지만 눈물 흘리고 애통하고 간절한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시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한다 라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에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작은 소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매일 성경의 본문이 되는 11절에서 17절까지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모욕을 당하고 왕자들은 죽고 마땅히 존경받아야 하는 장로들은 업신여김을 받는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즉 사회의 전반적인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결과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남은 것은 기쁨이 아니라 슬픔과 아픔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이유는 남유다의 범죄 때문이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상황 해결의 방법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남유다 백성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자신의 지난 날의 잘못들을 회개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 안에는 자신의 범죄에 대한 반성도 있지만 간절하고도 작은 소망 또한 담겨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하여 우리를 죽게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죽게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같게 하옵소서 아멘 남유다의 소망이 담겨져 있는 이 회개의 기도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을 잘못으로부터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켜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회개는 나의 노력이나 의지 열심이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된 부분을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그때에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회개로 대표되는 이 남유다의 고백 이 작은 소망이 담긴 간절한 회개는 어떻게 끝이 날까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무너졌던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십니다 그리고 아픔과 좌절과 절망이 가득했던 이 남유다 백성들은 결국 다시 살리시고 세우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신앙의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할 유일한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무너진 우리를 일으키실 수 있는 유일한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혹시 삶이 무너져 있고 절망하고 아파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도저히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현실 앞에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막연하지만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끝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작은 소망 좌절하고 무너져 있는 나를 끝끝내 다시 일으키셔서 과거에 찬란했던 영광을 다시 세우셨던 예루살렘의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을 향한 소망 그 소망을 우리는 매일매일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다면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돌이켜 달라고 그래서 나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모든 예배자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을 내어드리는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기도 속에 우리의 작지만 간절한 소망을 담은 기도를 올려드릴 때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키시고 세우셨던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좌절과 절망 아픔과 탄식에서 우리의 인생은 끝나지 않습니다 끝끝내 다시 우리를 일으키실 우리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마음의 작은 소망을 그 간절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가장 아름다운 때에 여러분들에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루의 첫 시작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은 어렵고 절망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유일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무너져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회복의 역사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에서 신음과 탄식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문제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넉넉히 이겨내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갈증이 있습니다 이 모든 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오늘 이 시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아름다운 새벽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노곤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